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오늘은 화물 운수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가지 유의로 인해서 운수업에 뛰어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합니다. 운수업을 시작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현재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돈 안댄다고 하지 말라고 할겁니다. 근데 반대로 돈 많이 번다고 운수업 빨리 시작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화물차 관련 예를 들면 화물차 딜러이거나 번호판 딜러이거나 차량을 모집해야하는 그런 화물차 운송관계자라고 보면 됩니다. 트러커 유튜버를 가장한 자동차팔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종직업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운전을 하면서 트럭 일을 가르쳐주고 차를 사게 만드는거죠. 그러면서 뒤로는 트럭값 리베이터 받고 번호판 리베이터 받고 윙 올리고 특장 리베이터 받고 가변축 달면서 리베이터 받고 뭐 다 그런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대가 없는 호의는 없는겁니다. 트럭을 사고 운수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본인만 모르고 소개비를 받든 수수료를 받든 다 뒷돈 받는겁니다. 한방에 좀 크게 눈탱이 치는 토탈솔루션을 지입자 분양사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방에 가는겁니다. 눈탱이 한방 맞으면 금액이 너무 커서 재기불능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경기가 안좋을수록 화물쪽으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남자들이 볼때는 화물차 운전이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번호판 시세가 올라갑니다. 화물경기와 상관없이 수요가 많으면 번호판 시세가 올라가요.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화물 말고도 할게 많으니까 차를 팔고 다른거 하러가면 번호판은 남아도니까 시세가 떨어지죠.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경기가 안좋고 할거 없나 알아보다가 화물로 진입하기 딱 좋죠. 우리가 뉴스를 조금만 봐도 경기가 안좋다는걸 알잖아요. 예전에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치킨집 창업하고 말아먹고 편의점 창업해가지고 말아먹고 이런저런 장사하다가 말아먹고 운수업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나름 사업인데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뛰어드니까 아니나 다를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겁니다. 특히 운수업은 트럭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진입장벽이 조금 낮은 편이죠. 원래 사업은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으로 하는거잖아요. 일반 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도 어렵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어려운데 이 운수업은 자본금이 부족해도 트럭은 할부로 사면 되니까 조금 쉬운 편이죠. 25톤같은 대형차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운전도 자신없고 진입장벽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중고로 구입한다고 해도 이것저것 1억이 훌쩍 넘어가니까 부담스러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게 트럭을 샀다가 일하다가 자기가 좀 안맞아서 팔고 정리하면 그 트럭값은 남지 않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이랑 차이가 많아요. 재수없이 문제있는 차를 잘못 샀으면 아예 팔리지가 않아요. 특히 엔진 미션에 문제가 있으면 천만원 단위는 그냥 우습게 나갑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안되는 차량이라던가 불법으로 구조변경이 됐다던가 그러면 이제 머리아파지죠. 그러면 이제 만만한 1톤 포타같은 용달차로 대부분 시작을 하죠. 실제로도 1톤차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톤 전기차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제부터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할겁니다. 화물 시작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가 다 밥그릇 때문이거든요. 화물차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기존에 하던 화물차 기사들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화물 일거리가 많아서 바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처럼 공장들이 시설 투자를 안하고 수출이 화물이 줄어들고 건설경기가 안좋아서 일거리가 없을 때는 다들 예민해지지요. 이해하기 쉽게 콜발의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짐을 싣고 같은 곳에 운송을 해주고도 너랑 나랑 서로 운임이 다른 것이 현재 화물 운수업의 현실입니다. 딱 정해진 표준요금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 들어보세요. 일거리는 하나뿐인데 차가 세대 있으면 한대는 일하고 두대는 일 못하고 놀아야죠. 근데 요즘은 또 자본주의 무한경쟁시대잖아요. 화물 알선소를 이용해서 배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또 화주가 직접 어플로 화물 오다를 띄우잖아요. 화물차 기사가 직접 띄우기도 하고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화물 운송을 하는데 평균 운송 시세가 10만원이라고 칩시다. 방금 말한 화물차 3대 중에 두대는 화물 운송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시세를 대충 알죠. 10만원이라는 걸. 그런데 그 중 한명은 시작한 지 얼마 안됐어요. 화물 운송 시세를 모릅니다. 그냥 오다 뜨면 잡아서 가는 거죠. 7만원에 뜨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잡아가는 거죠. 그럼 오다 못 잡은 그 두명은 어떤 새끼가 그 가격 받고 갔냐고 지들끼리 욕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잠시 후에 또 비슷한 오다가 이번에도 7만원에 나옵니다. 그 두명은 핸드폰을 보기만 하고 잡지를 않죠. 금액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배차는 안되고 상하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선소는 불안해서 금액을 만원씩 올립니다. 드디어 10만원이 됐습니다. 두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명은 재빠르게 눌러가지고 오다를 낚아챕니다. 이제 한명은 고립됐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비슷한 오다가 10만원에 뜹니다. 이것저것 재면서 잡을까 말까 짐이 뭔지 중량은 얼마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이 금액이 만원이 더 올라서 11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사도 눈치를 채죠. 아 차가 없구나 배차가 안되는구나 얼마까지 올라가나 두고 보자 하면서 오다를 안 잡고 계속 쳐다봅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15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잡아서 오다를 수행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야 일할 맛이 납니다. 자 그럼 요즘 현실은 어떤가 봅시다. 화물 신규 초보자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세 10만원짜리인데 7만원짜리 오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1초만에 오다가 사라집니다. 핸드폰만 쳐다보는 다른 기사들은 봉쩌 있습니다. 또 오다가 7만원짜리가 하나 올라옵니다. 역시 1초만에 사라집니다. 방금 오다 올렸던 알선소가 오다를 하나 더 올려야 되는데 1초만에 배차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빈차로 있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이제 6만원에 올립니다. 역시나 1초만에 배차가 됩니다. 배차하는 알선소도 놀랍니다. 6만원에 차가 잡히네 하고 이제 앞으로는 6만원에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10만원에 계속 일을 하던 화물차 기사들은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담배만 피우고 있는 겁니다. 오후에 또 오다가 6만원에 하나 올라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안 잡을까요? 아니죠. 오전에 6만원에 한 탕을 한 기사가 빈차로 와서 또 잡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야 오늘 일 많네 이러고 신나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화물 이거 완전 노다지네 하면서 여기저기 돈 잘 번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주위 사람들한테 같이 화물차 하자고 꼬드기죠. 한 발 더 나아가서 트러커 브이로그 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찍어 올립니다. 그렇게 저렴한 운송비만 받고 운송한 기사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돈이 안된다면서 조용히 차를 빨고 운속을 떠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0만원짜리 어떤 운송비는 이제 6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0만원으로 다시 올리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앞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비를 모르는 초보 화물기사님들이 운반비만 떨궈놓고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기존에 하던 화물차 기사님들은 힘들어져요. 독고다이로 운행을 하시는 초보 화물기사님들이 저운임받고 화물운송해주고 운임을 다운시키면서 화물시장을 어지럽히니까 운송하지 말라고 말리는게 팩트입니다. 팩트 운송을 시작하시려면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최소한 적정 운임은 얼만지 좀 알고 운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형님들 항상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portfolio Dit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